LG전자가 세계 최초 정맥 인식 기능을 탑재한 올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GA ThinQ를 25일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 5G폰인 V50 ThinQ 5G와 함께 올 상반기 LG전자 스마트폰의 흥행 성적을 좌우할 모델입니다. LG전자는 GA ThinQ가 4G 시장에서 다변화되는 고객 요구에 맞춰 가장 많이 쓰는 기능에 새로움을 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구동하기 위해 누르거나 만져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에어모션 기능으로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에어모션은 Z카메라를 통해 디스플레이 위에서 손짓만으로 앱을 구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화면 위에서 손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여 미리 지정한 앱을 구동할 수 있고 전화가 왔을 때는 손짓만으로 받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 정맥 인식 기능을 선보입니다. 카메라를 향해 손바닥을 비추기만 하면 카메라가 손바닥 안에 위치한 정맥의 위치, 모양, 굵기 등을 인식해 사용자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정맥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안성도 높다는 설명입니다. 사용자 얼굴도 입체적으로 인식합니다. Z카메라는 TOF 센서와 적외선 조명의 조합으로 빛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얼굴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이나 밝은 햇볕을 등지는 경우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기존 구조광 방식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GACQ는 카메라 기능도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인물과 배경만을 구분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인물과 카메라와의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나눠 정교하게 계산하고 심도를 표현하기 위한 화면 흐림 정도를 256단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크리스탈 사운드 OLED 기술도 눈길을 끕니다. OLED 패널을 스피커의 진동판으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이어폰 종류에 상관없이 사운드의 입체감을 강화해주는 DTS-X 기술도 외부 스피커에 적용했습니다. 강력한 중저음으로 박진감을 높여주는 붐박스 스피커도 탑재했습니다. LG전자는 영국의 하이엔드 오디오 기업 메리디안과 협업한 고품격 사운드와 32비트 고해상도 음원도 손실 없이 재생하는 하이파이 쿼드 DAC도 선보입니다. 6.1인치 대화면에도 세로, 가로, 두께는 각각 151.9mm, 71.8mm, 8.4mm로 한 손에 쏙 들어와 손이 작은 사용자도 불편함 없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간결한 디자인에 비해 탄탄한 내구성도 강점입니다. 저온, 고온, 습도, 열 충격 등 14개 항목에서 미국 군사 규격 MIL-STD-810G를 통과해 일상 충격에도 강합니다. 저온, 고온, 습도, 열inger 국대표